네 반갑습니다 나만의 사랑은 거고 얼마나 그리웠는지 당신은 모르는 것이야 심하게 앉아도 커피를 마셔도 내 가슴이 보통 당신 뿐 안신다고 하기에 잘가라고 하긴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날 축복하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나만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그리웠는지 당신은 모르는 것이야 심하게 앉아도 커피를 마셔도 내 가슴이 보통 당신 뿐 내 가슴이 보통 당신 뿐 안신다고 하기에 잘가라고 하긴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날 축복하지 마세요 날 축복하지 마세요 식탁에 앉아도 커피를 마셔도 날 축복하지 마세요 날 축복하지 마세요 날 축복하지 마세요 네 꽃다발 고맙습니다 김용림이는 하나 받았는데 은주씨는 네 개씩이나 받았어요 우리 선생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이렇게 제 처제한테 꽃다발까지 주셔서 역시 고향 어르신들이 최고야 그래요 너무 좋죠 여기 호남 향후에 오면요 고향이 온 것 같아서 항상 우리 어르신들 또 후배님들 정말 보면 반갑고 보고 있어도 반갑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나주의 유명한 과일이 뭐죠? 배요 이겁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 배입니다 자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그걸로 한 번 또 뭔가를 보여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최고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최고다 당신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갑시다 고맙습니다 방수하시면서 같이 할까요? 그렇죠 엄마, 엄마, 엄마 엄마 하나 둘 셋 나오세요 우리 향후에 님들 모두 나오세요 당신이 최고랍니다 당신이 최고랍니다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좋아하나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쑥스러워 말 못합니다 나 잘나고 못나고 믿고 사랑하면 그만이지 첫 번째도 당신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어떡하죠 나 나 다 나 당신이 최고랍니다 하나 둘 셋 박수 당신이 최고랍니다 여자는 여자는요 너무나 높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려내시면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부끄러워 말 못합니다 잘나고 못나고 믿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도 향후해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향후해 두 번째도 당신 나에게는 당후해가 최고랍니다 당후해가 최고랍니다 당후해가 최고랍니다 최고다 형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콜이 터져나옵니다 앵콜이 터져나옵니다 고맙습니다 CD 넘버 몇 번입니까? 그 다음 거 메들리로 갈게요 그 다음이 몇 번인지 번호가 없습니까? 적어놨어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 이제 메들리곡으로 갈거에요 우리 박수치면서 흥혁이 같이 가겠습니다 자 다같이 박수치면서 일어나오세요 나오세요 흥혁이 같이 가겠습니다 오 할 것 없는 작은 애 또 하루만 하는구나 하늘의 힘을 삼아 밤의 술을 격에 삼아 지친 몸을 발내면서 밤이 되는 짓인지 아침 해가 늦을 때까지 꿈속에서 너를 찾는다 언제나 내게 오랜 친구같은 사랑스러운 주의가 있어요 사랑스러운 주의가 있어요 오명 벌스러운 매력이 넘치르니 그같이 좋아하는 회장님 마음이 외로워 화소연할 때도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 내게 다가와 예쁜 미사랑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회장님 내 가슴에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회장님과 함께 있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이사 가겠습니다 다음 이사 가겠습니다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새 당신은 왜 저래 하와 내 가슴살 배우는 남자 안 보면 보고 싶어 보면 미워라 다가서면 멀어지는 아름다운 미운 새 회장님 아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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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새가 나를 울린다 오사 긴 길은 사랑인가 아미새야 아미새야 하와 아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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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새가 나를 울린다 아미새 긴 길은 사랑인가 아미새야 아미새야 아미새 아미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